충남 서우산에서 가장 벚꽃이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요. 사실은 여기입니다. 전성기 때 와보면 아주 흰 구름 아래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은 꽃이 많이 져서 없는데 바다가 보면 다 눈 온 것 같아요. 눈이 아니에요. 눈이 아니고 이게 다 벚꽃이거든요. 이게 다 벚꽃이에요. 이게 다 벚꽃이에요. 이게 다 벚꽃이거든요. 지금 뒤쪽에 보면 완전히 벚꽃 그거에요. 여기 다 벚꽃이에요. 여기 다 벚꽃이거든요. 여기 다 벚꽃이에요. 가장 예쁜 벚꽃 아주 예술이죠 벚꽃 눈꽃을 벚꽃 눈꽃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충남 서산의 서림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가장 아끼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한 4,5일 전에 왔으면 대박이야 예쁜데